물론 우리 모두의 삶은 힘들고 쉬운 것 하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인천은 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우는 소리내는 미디어가 드무입니다. 신도시들과 서울권 역출근 업무지구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알던 예전의 지역 표심은 강화도 방언처럼 찾기가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인천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인천광역시 안녕하세요 더불어 유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농주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딱 한 명의 후보만을 소개하고 집에 가고 싶은 홍성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와 비교하면 한껏 가벼워진 윤세빈입니다. 오늘 세 분이니까 저 말고 세 분이 13명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명을 해서 총 40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시들 지역구 박휠소열을 죄다 인천에 몰아준 것은 아닌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는 남구가 미추홀구가 되면서 그리고 청라지구와 남동구 일부의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반영된 것이 좀 있습니다. 중동강화 옹진 남갑 남의리 중강화 옹진 동미추홀 갑 동미추홀 을로 바뀌었지요. 남동갑 남동을과 서갑 서을의 경계가 조정됐습니다. 집 근처 벽보와 공보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의원 정수 13석은 그대로입니다. 재판이라는 게 복불복인 경우도 덜어 있어서 완전히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칭찬해 칭찬해 인천시 지선의 선출직 현재까지 모두 직을 지켰습니다. 대단합니다. 광고 한 명도 빠짐없이요. 이거는 칭찬할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광고 경기도 김치는 언제나 콕지포 콕 용산피치는 언제나 컴스테이션 어디서나 헤어케어는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하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인천광역시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머리를 감는데도 더 빨리 떡이 져요. 머리가 이렇게 신호를 주나 봐요. 더 자주 샴푸가 떨어지고 있어요.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2,3에서 케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 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인천광역시의 정보보다 먼저 광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빅그린 광고 아니고 김치 광고구나. 제가 그래서 한 3초 정도 이렇게 웅 하고 있었던 거예요. HP 다 떨어졌어요. 머리가 떡이죠. 김치를 먹어야겠어요. 김치를 머리에 바르면 안 됩니다. 그럼요. 아무리 좋다 해도. 지나가는 외국인을 잡아 먹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외국인을 잡아 먹여봐도 거부감이 없을 그러니까 쉼표 좀 잘 써라. 지나가는 외국인을 잡아 먹여봐도 거부감이 없을 거부감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에게 먹으라고 권해봐도 거부감이 없을 젓갈이 강하지 않고 시원하고 깔끔한 맛 스탠다드 경기도 서울 김치 스타일을 찾으신다면 콕 집어 콕 김치를 맛보세요. 국내산 양념과 재료만 사용하고 위생적인 제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자재가 상승하고 물가는 올라도 입점부터 꾸준히 저렴한 가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로 부담 없이 냉장고에 쟁여두시기 좋습니다. 삼겹살, 라면 같은 산의 진미도 김치가 없다면 제맛을 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갓김치, 석박지, 깍두기, 동치미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으니 소량씩 드셔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재구매가 많습니다.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입니다. 저는 콕 집어 콕 김치를 자주 먹어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일거리가 없으면 힘들어하시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러면 댁에서 무조건 김치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댁에서 귤을 동결건조하게 시키시고 김치를 사 드세요. 둘 다 해요. 그런 것도 안다고? 프로넥을 사드렸더니 아 그지 맞다 직접 하시지. 봄 되니까 갓김치 글씨 보자마자 먹고 싶네요. 강화도부터 시작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인천시절의 원도심 인천시의 중구와 동구가 설치된 68년부터 지금까지 둘은 늘 붙어있다가 이번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중구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그전 지역구 중 중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을 말씀드리죠.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3파전일 줄 알았던 지난 총선의 승리자는 불탈, 무출한 안상수 aka 빅댑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동구를 따라 다른 지역구로 가 있고요. 선수가 바뀌거나 선수의 당이 바뀌었습니다. 인천마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61세 남자, 태안생, 선인고, 현대제철 30년 근무 여기서는 요즘은 회사도 30년을 다녀야 돼요. 후보되려면 퇴직금 두껍게 쌓였을 때 현대제철 노조위원장 2010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당선되었던 인천동구청장 그 사람 맞습니다. 철새 사연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20년 진보정당에서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가장 온건한 선택을 해온 인천연합 정파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조택상 후보 포함 인천에서 민주노동당 구청장만 두 명을 배출하면서 승승장구하기도 했지만 울산연합이나 경기동부연합 등 NL 정파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통진당 분당 과정에서 일부는 다른 진보정당으로 일부는 정의당에 합류했는데 이 남은 세력이 정의당이 당명을 사민당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NL 정파들과 달리 하나의 사상으로 서로를 얼검해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인천연합의 구성원들은 지난 20년간 각자 다른 길로 많이 향했는데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선택한 것이 조택상 후보입니다. 14년도 구청장 임기를 마치고 직원 신분이 유지되던 현대제철로 복귀하지 않고 현대제철의 하청업체인 세원스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대표가 됩니다. 보통 새로 생긴 큰 기업 하청업체 사장님은 상당수가 그 큰 기업 전 임원이었거나 그 큰 기업 노조 간부 출신입니다. 제조 대기업 노조가 자신의 미래라 생각하는지 종종 쉬쉬하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17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도 이 하청업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접고용업체의 사장이 된 조택상 후보의 지난 총선 중동 강화 옹진 출마에 대해 민중연합당은 지지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20대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반 정도 지나 조 후보는 민주노총은 선거에 도움이 안됐다. 지역노동계와 상의한 일은 아니다. 라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을 냅니다. 창원성산의 이흥석 후보처럼 스카우트된 프로젝트인지 자발적으로 입당한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2020년에 움직임이 가시화된 새로운 패턴인 것은 분명합니다. 평생노동운동 평생진보정당 유닛들 중 본성 경쟁력을 갖추자 민주당으로 향하는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다수도 민주화운동 유공자고 야학과 위장치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지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주로 평민당에서 시작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쪽은 민주노총 진보정당의 길을 밟아 지금의 가시밭길에서 빠져나오는 중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고는 말 못합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정치인에게 정치적 조언 말고 개인적인 조언을 한마디 합시다. 이만솔 전 의원 사모님 그 사람이 다시 정치한다 그러면 집어던져버리십시오. 미래통합당 배준영 49세 남자 사단번인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인천남중 선인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공군 중위 전역 중위와 준위는 엄청 큰 차이죠? 그렇죠. 그렇죠. 준위는 준장교 그래서 발음을 잘하겠네요. 재산은 35억 7천 8백 30만 원 김영상 정권 때 정무장관이었던 신경식 그리고 홍사덕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국회의원 공보비서관 국회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준위는 전역을 안 하지 않나요? 아니요. 준위도 전역이라고 해요? 모든 군인은 다 전역을 할 수 있죠. 준위가 교황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왠지 저는 군대에서 준위 봤을 때 되게 늙어 보이잖아. 그리고 직장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우련통운 전무이사였고 부회장을 지냈는데요. 우련통운은 1945년 설립된 항만하물하역과 고박을 전문으로 하는 항만물류업체입니다. 배준영 후보의 가족회사이고 우련통운 부회장으로 재직 당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세월호의 고박을 담당한 회사라는 거죠. 우련통운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돼서 그때 구상권 청구도 됐고요. 청해진 해운과 함께 최근에 화물과정 및 고박불량 업무상 과실 상해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출마 선언에 세월호 유족들이 정말 절규를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나왔네요. 결론적으로 안상수 후보한테 져서 출마는 못했지만요. 당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7명 중에서 13명이 배준영 후보의 지역 주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게 지금 1, 2당에 칙칙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네. 이때 해명이랄 것도 없는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는 우련통운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뭔 소리야. 가족 회사인데요. 그리고 경영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선거 자제 포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이사 흑색 선전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저서 왜 인천인가 배준영이 답하다라는 것이 2019년에 선거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출판사인 다인하트는 주로 인천의 정치인들 선거용 자서전을 많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인천 전문이 있더라고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왔군요. 16교 공약이 줄줄줄입니다. 끝. 좋습니다. 솔직히 싫고요. 휴먼 브릿지.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공화당 후보예요? 조수진 50세 여자. 정당인으로 우리공화당의 수석국제대변인. 대변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의대 영업과주로 3억 9천 3백만 원 정도의 재산 중에서 주겔러 갔습니다. 여기저기 샀네요. 조수진 후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비상장인 알리안츠 84주인데요. 알리안츠 보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부 전략실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영입인지 13호지만 주력 10위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개인 공약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 그리고 제3연륙교를 2023년말까지 완공하겠다. 인터내셔널 스쿨 초등학교 도입하겠다. 인터내셔널. 그거 말고! 되게 마음속 경건해졌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공화당이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너무 빠르게 나오는데? 의심이 가는데? 속도가 빠라졌어요. 그 외에는 의미도 없고 왜 국회의원이 하는지 모르겠는 시의원급 지역 공약입니다. 이렇게 인천에서 제가 다루는 유일한 후보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면 안 돼. 퇴근하면 안 되냐고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 젠장할. 그래갖고 저는 이 한 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인천에 대해, 이번 인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들어봐요. 하나하나 배워가요? 고문이야 고문. 자 미추홀로 가겠습니다. 인천 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갑. 미추홀구 aka 남구. 저로 말할 것 같으면 2018년 늦은 가을에 가을야구를 보러 문학경기장으로 가는데 어떤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남구라고 써있을 곳에 미추홀구라는 이름이 보이기에 아 잘못 왔구나. 내가 미추홀. 이러면서 돌아가려는데 그냥 문학구장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사 왔네? 그죠? 근데 여긴 어디야? 똑같이 생겼네. 2018년 7월부터 비류와 온조가 합당하여 민자당을 만들었다던 그 미추홀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류와 온조가 합당하여 그렇죠. 신화 몰라요? 남구에서 마지막으로 당선된 두 사람은 통합당 소속이거나 통합당 소속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58세 남자 완도생 양천허씨 포항제철고 중태 이나대 국문과 본인은 소지프 귀가를 두 번이나 받고 7급 보충역 장남차남은 병장 만기 경인일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95년부터는 한겨레 기자 정치부 차장도 하고 지역부문 편집장도 하고 경제부 선임 기자였습니다. 11년부터 시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전과는 월드컵 150 월드컵이면 무엇을 했을까요? 축구? 축구로 150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면허 축구 이런 건 없잖아. 음주축구 아니죠. 음주운전이죠. 그렇습니다. 한겨레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안에서 출퇴근을 해서 남구에서만 30년을 넘게 살고 있고 두 아들도 주안에서 태어나 평생 여기 살면서 현재 모두 이나대를 다닌다고요? 송영길 전 시장이 노동운동할 때 만나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송영길의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천 정치인들은 90%는 송영길의 이름 근처에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 당선 후에도 시정에 머물렀습니다. 큰 것 짓기 위주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전희경 44세 여자 국회의원입니다. 비례해줘. 네. 자유경제원의 얼굴이죠. 서울생인데 주로 의정부에서 살았습니다. 금오초 경민중 의정부여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졸업했고요. 재산은 3억 2657만 원.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교육이 95.24% 여성가족이 86.36% 본회의 출석률은 93.59%입니다. 자 대표발인 법안을 읽어보시죠. 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법 한자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통일주체 여기 하나 있고 폐지... 아 잠깐만요. 이 폐지 법률안이 1972년에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맞겠죠.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 참여했구나. 아니 거기서 이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상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걸 없애는 거를 네. 이걸 없애자고 하는 법이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딱히 폐지가 되지 않아가지고 남아있으니까 숨은 그림 찾기죠. 아니 이런 거 알아볼 시간에 다른 법 만들겠네. 그리고 밑에 또 한자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자 잘해요. 지방세에 관한 임시... 조치법. 아 이게 조자구나. 이거를... 네.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인데요. 이거는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어느새 되게 있어 보였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건 1949년 법이니까 폐지를 하자. 그러니까 얼렐레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얼렐레법의 더 어려운 말이 뭐냐면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데 이 수범자라는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수범자는 무엇이냐면 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나 얼렐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수범자를 국민으로. 없어져야 되는 법안들 찾아냈다. 그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한 명이군요. 문화재 발굴형 법안이라고 저는 문영왕름법? 이렇게 이러면 적극적으로 문영왕름법? 미추월에 어울리지 않아요? 비료왕름법. 그러게요. 미추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천이니까. 저는 분묘 도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의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었을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입장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흐뭇하게 듣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빡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2016년 새누리당에 영입이 됐고요. 비례대표 9번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가장 최근 활동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 14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고요. 마스크가 매우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근인가 보네요. 네. 최근. 이 기념식을 굳이 진행을 했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2017년 대정부질문에서 종교집회가 문제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150이거나 140이면 이해가 가는데 145는 뭐예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가끔 보면 백화점 13주년 이렇게 있잖아요. 작년에 12주년 못 봤는데. 그렇습니다. 2017년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대협 의장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전대협의 강력은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날 수, 볼 수 없다. 라고 색깔론을 갑자기 제기하는데 이에 임 실장이 그게 질이냐? 매우 유감이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를 한다. 라고 설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질이냐? 이거 봉준호 감독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통역사분의 대답과도 비슷하잖아요. 대체로 싸움 잘하는 유라이트 여전사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공격수. 나이에 비해서 아젠다가 당내에서도 가장 낡은 종북 소매상인에 속합니다.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법 개정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요. 대체로 자기 이념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대쪽같다. 당초 의정부에 출마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미추홀갑에 나와 있고요. 여성들을 위한 핑크 공약이라고 따로 내놓긴 했습니다만 성범죄자 스마트폼 알림 정도 수준의 공약입니다. 여성 의원들이 나왔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갖고 버티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후보입니다. 정의당 문영미 53세 여자 정당인 인천 인하여고 여화여대 중문과 졸업 인천연합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럼요. 06년부터 내리 3선의 인천 남구 의원입니다. 전 정의당 대변인이었고요. 구의원으로서는 학교 급식, 건설호동자 고용 및 채불임금, 전통시장에 관한 조례들을 발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남구 지역아동센터 대표 학교 급식시민모임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 이력도 있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남구청장으로 출마해서 11.23%를 득표했습니다.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청년 사회상속제를 발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청년에게는 3천만 원 계속해서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정의당 중앙공약이죠. 비례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설태소 아동에게는 5천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시설태소의 경우에는 현행의 10배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500만 원이 되게 적게 느껴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의 500만 원은 정말 적어요. 네. 네. 동구미추홀구 을로 가겠습니다. 남구을의 지난번 챔피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누가 그를 떨어뜨렸을까요? 현역 의원이 두 명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48세 여자 부산생 이나대 항운과 항운과를 나오면 어딜 갈까요? 항공기로 가지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6년 정도 일했는데 의뢰 대학 전공과 유관한 일을 그나이쯤 되는 사람이 그 정도 일하다가 놨으면 경력 단절이죠. 노사모와 개혁정당 등이 정치권 입문의 교두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노사모는 팬클럽이 아니라 정치 고관여층 평생교육시설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16년에는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았었고 낙선 후 고향 덕양 을 지역구에 있다가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예비 후보 홍보물을 열자마자 남영희 후보를 손잡고 웃는 사람은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 이해는 되는데 장관은 써도 되나요? 다음 페이지에는 대통령이 나오네요. 안 물어보고 썼습니다.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이 국민소통위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지역구를 가까운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일하면서는 청와대 관람코스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전업주부 관련 수당 보육시설 전부 국공립화 주부 노하우 공유상담소 등의 중앙공약 e스포츠 테마파크 같은 지역공약이 있습니다. 통합당 미래통합당 안상수 빅뎁트 보윤통 안상수 아니고요. 73세의 남자 국회의원 15대 19대 20대 삼성국회의원 이라고 자기가 써놨습니다. 충남 태안생 인천중 경기고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전국민이 아는 안상수 후보의 병역 문제가 있었잖아요. 극족 안상수 그런데 이 안상수의 병역도 구구절절합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1971년 병역판정 연기 74년 일을종 75년 대학원 진학으로 처분 취소 75년 병역판정 검사 연기 70년 연령 초과 77년에는 연령 초과에 생계곤란까지 합쳐져서 소집 면제 결론적으로는 그냥 소집 면제인 거죠. 70년대에는 6년만 버티면 소집 면제였나 봐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재산은 3억 7,956만 원입니다. 11대부터 12대에 인천광역시장이었고요. 국회 예결위 위원장이었는데 생각보다 그거에 비해서는 재산이 적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이 없어요. 차도 없어요. 채권과 예금만 있네요. 이건 문제 있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조찬기도회 부회장이라고 자기가 그것도 회장이 필요해요? 그런가 봐요. 경력에 워낙 자랑스럽게 올려놨기 때문에 특별히 읊어드립니다. 기도회는 그냥 목사님 모셔하고 같이 모이니까 딴 건 몰라도 기도회 회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심지어 부회장이잖아요. 부회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석찬기도회 같은 건 없죠. 조찬만 없어요. 새벽기도회 전통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석찬기도회 때는 술 땡기니까. 그렇죠. LG유플러스 이사였습니다. 동양선물대포였고요.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출신인데 그에 비해서는 재산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임위 출석률을 한번 볼게요. 행안위의 85.88 본회의 출석률은 91.67%입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은 29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도단 29개인데요. 그중에서 가결된 것들이 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산 직접 지불금 대상으로 어업에서 소금 생산업을 제외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금 생산을 넣자라는 정도의 법입니다. 1996년 신한국당의 전문 경영인 영의 케이스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첫 당선은 99년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 강화군 갑 지역국의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시 송영기를 누르고 당선되어 약 1년간 15대 국회의원을 맛봅니다. 인천시장 당시 재정을 빵꾼의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 실패로 월미 은하레일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이 하나 잘못해서 이겠습니까 마는 결론은 민주당계의 인천시장 자리를 갖다 바치고 말았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떨어지고요. 불복 탈당 무소속 출마를 해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서 31.9%로 전국지역구 후보 중 최소 득배율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당선자 중에 이러나 저러나 됐으면 장때입니다. 현재는 매머드급 선대본을 굉장히 잘 꾸리고 있다는 소식 아래에 인천지검의 고소장이 하나 접수가 돼 있습니다. 뭘까요 안상수 후보의 오랜 지인인 유상봉 씨의 고소장을 보면요. 2009년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이 건설 현장에서 밥집 식당 한바비리에 관련한 건데요. 밥집 식당 등 이권을 챙겨주겠다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20억 원을 갈취해 갔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돈을 보낼 때 안 후보가 자신의 내연녀와 전 충남 도미네 회장 등을 통해 송금 또는 일부는 현금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지금 제시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안상수 후보는 2010년에 상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선거 때가 되면 이런저런 온갖 사건 접수가 많죠. 안상수 후보는 경선 경쟁 후보였던 윤상현 후보를 허의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윤상현 후보는 탈당 불복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고요. 나머지 등장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항상 예고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윤세민 에지 공약이 눈에 들어올 리 없는 스펙타클 안상수 후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경선을 됐다. 정의당 후보 보시죠. 정의당 정수영 53세 정당인 충남 예산생 바로 서울로 갔는지 서울 대림초 강남중 영등포고 인천대 건축공학과 졸업 전 인천시의원입니다. 90년에 폭처 화염병 등으로 실형 1년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전대협에서 민정당 연수원 점거 농성으로 받은 정가입니다. 이후 지역에서 많은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매년 지선에 출마합니다. 2010년 시의원에 한 번 당선됐습니다. 1승 3패 재산은 5억 공약은 정의당 중앙공약입니다. 좋습니다. 본인은 수영으로 인한 면제고 장남은 육군 상병 이군요. 권투를 빕니다. 왜 제일 신날 때라면서요. 물론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고만정 갈거 재산 보니까 토지랑 건물에 거의 다 공유네요. 집이랑 임차권 빼고는 다 공유군요. 집은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보통 그래요. 100분의 3도 가질 수 있구나. 여긴 현역의원이 두 명이라고 했죠.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윤상현 57세 남자 국회의원 화려한 인생 초압축 설명 청양생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할아버지를 둔 금수저 집원에서 태어납니다. 부럽다. 신네. 서울 은노초 동양중 영등포고를 다니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이랑 가회를 하더니 당시의 현직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죠. 서울대에 나란히 들어가고 결혼도 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그리고 함께 미국으로 고! 조지 워싱턴 정박 유해창을 만나 정계에 입문하고 엔비와 박근혜 중에서 친박을 선택 17대 낙선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고 이후 18대 19대 재선합니다. 그 와중에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합니다. 이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역까지 유일하게 정치권에 남아있는 군부의 친인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김문성 의원의 뒷담을 까다가 걸려서 탈당합니다. 너무 화 와닿아요. 너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훌륭하다. 뒷담가다 걸려 탈당하면 어떻습니까? 20대에 부수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고 다시 복당했는데요. 재산은 160억 배우자랑 예금만 36억입니다. 와 6억을 생략해도 될 정도예요? 166억 병역은 당일 임간 당일 저녁 소위 의정활동 대표 발휘법안 28개 너무 적어서 건수로 알려드립니다. 계류 21건 대한반영 폐기 5건 폐기 1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수정가결된 건 남구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꿨습니다. 중요한 거였다. 내가 미추홀 계류 중인 건 중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 행사를 투자 1임업자에게 위임하는 스튜어드십 무력화 법안이 있네요. 상임위 출석률 87% 본회의 출석률 81% 가까운 것 치곤 안 좋습니다. 후원금 소액보다 고액이 많은 의원 저는 처음 봤습니다. 통합당 출신이 덜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당에서 컷오프 당하고 다시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선 도전이다 보니까 공약보다는 업적 중앙보다는 지역공약입니다. 좋습니다. 연수구로 가지요. 서한샘 그리고 황우여 aka 황우려의 지역구였던 민정단계 전승의 연수구 였지만 지난 총선에서 드디어 갑과 을 1승 1패 나눠가졌습니다. 양쪽 모두 챔피언들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52세 남자 병장만기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금은 국회의원 용현초 대건중 동인천고 이나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남구 용현동생인데 가족은 자신을 낳기 전에 안동에 있다 왔댑니다. 동미추월 의뢰 남영희 후보와 비슷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청 정치참여의 가교였습니다. 214표 차로 이기고 당선된 20대 국회에서의 성적 출석률 본회의 교육위 운영위 백백백 개근상 서귀포 위성권 후보가 4년간 한 번 안 나왔나 그랬거든요. 출석 퍼펙트는 처음 나왔습니다. 84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결된 것 4건 반영 폐기된 것은 16건 지방으로 들어가는 소비세를 올려주고 담배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지금 소비세 총액의 20%인데 2배 넘게 올려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슈가 된 소방공무원 정규직화의 핵심 어시스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한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에 집어넣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줄어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당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에 들어가는 비중을 0.21% 상향조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향후 높은 효율을 과시할 법안들입니다 통합당 오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정승연 53세 남자 이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대광중 용문고 연세대 경제학학사 교토대 경제학 박사 육군병장 만기전역 장남은 공일연생으로 지금 병역판정 검사 대상입니다 거창생인 것 같습니다 재산은 20억 6,730만원 가나자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 우수입법 선정위원의 유형 그러니까 우수한 국회의원을 뽑았던 사람인 거죠 2016년 총선에서 박찬대 의원과 불과 200여포 차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은 비워낸과 채움의 시간이었다고 자기가 자평하고 있고요 화장실과 식사? 우리는 모두 비우고 채워요 비우면서도 채우잖아요 좀 덜 채우고 싶으신 분은 디메이트를 알아보시고요 처음엔 경선에서 김준용 전 인천경제청장이었는데요 처음에 경선에서 이 사람이 허위경력 기재로 공천이 취소되고 단수 추천됐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통합당에서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는 지덕을 겸비한 후보라고 표현했으니 그냥 황라인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다기엔 경선에서 저버렸다 내가 아는 애 블로그에 정승연의 경제 이야기가 있어서 클릭을 했습니다 인천일보 TV에 출연했던 장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여기 노동자들 보라고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제목이 선거 하루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당 강세 이어갈 뜻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지선 때 아마 선거 분석을 했던 모양인데요 지금 야당 후보로 나와서 자기 공식 블로그에 첫 자를 저런 거 올려놓은 걸 보니 분명 그냥 교수님의 바보 대학원생이 우리 교수님 나온 거니까 하나하고 캡처해서 실었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아니요 그 대학원생은 바보가 아닙니다 교묘한 복수예요 하긴 저도 대학원생 해봤지만 교수님들한테 복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번역을 일단 오역을 내요 문장끝마다 메롱 써놔요 아주 웃긴 게 하나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하겠다며 송도 유원지 이런의 연수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연수구에 관광을 하러 저희 친정이 연수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도시재산 유딜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주차공감이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데 제대로 안 지켜도 되는 공약들이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진짜 멋있으려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약을 안 만들었습니다 하면 진짜 멋있을 텐데 그 경우도 많죠 연수울이에요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건 분명한 지역구였는데 문제는 몇 명이 출마하느냐 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봤던 3월 25일 기준으로는요 아침에 2명이었다가 낮에는 1명이었다가 밤에 다시 2명이 됐는데 이 사연은 저보다 농축산인이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까 그 다음날 낮에 또 1명이었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2명이었다가 분신술을 쓰는 닌자 같은 사람이 출마를 한 거죠 크로킹 기능이 있는 후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주의 기록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5일에 한 번 정도씩 공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워놓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가리켜서 호떡공천이라고 하죠 당의 간판급 현역 의원 2명과 3자 대결을 치를 도전자는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62세 남자 보령생 용산고 연대 경영 행시 23회 고위공직자 유닛 건교부와 국토해양부에 주로 있었고 11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6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선거운동 초기는 이슈가 하나밖에 없죠 호텍공천 비난 기사만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민주당 후보가 할 일이 비난할 것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정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마라케즈 전에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미래통합당 민경우 56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인천생 인천신흥초동인청 중 송도구 연세대행정학과 연세대행석 연수구에 거주를 하고 있군요 육군병장 만기전역 장남은 현역 입영대상 재산은 32억 9,440만원 KBS 기자 앵커 출신이고 앵커 거주는 연수구에 하는데 잠은 주로 서초구에서 자는 것 같아요 거기가 잠이 잘 온다 라텍스를 거기만 사놓은 거야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현 지역구에서 44.4%로 당선이 되었고요 저는 깜놀했어요 초선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자주 나와서 한 3선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되게 오랫동안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러게요 상임위 출석률을 보죠 국교위의 95.45% 국회 운영위의 87.1%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위의 100% 본회의 출석률은 85.25%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초선치군 나빠요 대표 발의 법안은 총 102개고요 원안 가결은 0.98%입니다 하나라는 얘기네요 한 개 되는 거죠 원안 가결된 법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현행법은 사회복지 분야 민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6급 이사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를 더 강화하자는 법안입니다 이에 공지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도 원래는 3년이었는데 이걸 5년 동안으로 늘리는 것 어? 의외로 괜찮은 법인데? 이러면서 생각보다 그렇군 이러면서 민간 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호 체제에서 컷오프 되었다가 공천에 재의를 신청해서 수용됐고요 출마를 했습니다 공천 번복 때문에 애초에 공천된 민현주 전 후보가 도로 침박당이라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고요 떡밥이 너무 많은 후보여서 그냥 건조하게 다뤄주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것도 안 쓴 것도 아닌 턱 보호대처럼 하고 청량산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턱만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턱 추워 이러면서 민경 후보의 이 수두룩한 지역 공약은 앵커상까지 받은 전직 공영방송 앵커의 실력으로 잘 말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현역 의원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54세 여자 국회의원 성공에 대해 정치정책학 석수 전 정의당 당대표였습니다 부산생 한국어대 신방가 중퇴 이후에는 인천에서 영원통신에 입사하여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본인은 해고됩니다 90년대 노동운동을 하다가 2000년 민주노동당에 합류합니다 16년이 지나니 정의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 경력은 낙선 2번, 사퇴 1번, 2016년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 재산은 4억 7천, 아파트가 3억 9천이고요 모닝을 타네요 후보 중에 세컨카 아닌데 모닝 타는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요 모닝이 아니고 경차만 타는 후보는 처음 보네요 20대 대표발의 법안 81, 계류가 8%, 대한반영패이가 17%, 철회가 한 건 있습니다 계류가 80%군요 이게 숫자가 하나 날라갔구나 가결이 없습니다 최근 발의법안 중에는 고용주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 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나여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고요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서 국국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안 기존에 국국립 어린이집이 500세대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세대가 있는 주택단지에도 500세 같은 규모의 어린이집이 지어진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세대의 주택단지면 천세대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어라라는 법안입니다 상임위 출석률은 예결이 100%, 환노이 85%, 본회의는 87%입니다 국회의원 평균 수준의 후원금을 받는데요 고액 후원금은 거의 0원이네요 지역구 선거는 세 번째, 인천에서는 첫 출마고요 지역 공약이 많고 특히 뭘 짓겠다는 공약이 많이 보입니다 소액 후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의정미 후보까지 연수구를 보셨고요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와서 남동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 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1대1이 많군요 남동갑입니다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를 끼고 진보정당도 여당도 해볼 만한 싸움을 종종 펼쳤던 남동구입니다 수도권 최초 진보정당 구청장이 여기와 계양해 나왔죠 남동갑의 재선의원은 20대 회기 중간에 증량 카드를 써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열린 재보선에서 헌정사의 길이 남을 선거운동 자살골 정태옥 의원의 이 땡망땡에 힘입어 경기 서부의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버프가 일어났고 와 진짜 광역버프 세다 대구까지도 영향을 드잖아요 이 스플래시 데미지의 규모만 보면 김기춘 이후 최강자예요 정태옥은 만납 힐러 자살골이라는 게 문제죠 이에 따라 더블스코어로 승리한 현혁 의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57세 남자 인천생 신흥초 상인천중 부평고 고대 행정학과 행시 31회 국토교통부 위주의 커리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물류실장 교통카드가 전국 호환이 되도록 하는 데 일조한 인물입니다 아 평창 동계올림픽에 쓰기 위해 차출해간 그게 그전까지만 해도요 놀러가서 차를 호텔이나 숙소에 대놓고 지하철! 이러면서 지하철을 타면 바보가 되죠 지하철은 좀 나은데 버스에서 진짜 당황하죠 대신에 표구경을 하죠 어 여긴 칩이야 이러면서 이젠 그 구경을 안 해도 되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쓰기 위해서 차출해간 고위공직자들이 덜어 있었는데 15년부터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냈고요 이후 박남춘 시장이 비우고 간 자리 지난 재보선에 이곳에 입성한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2년간의 성적 출석 본회의 92.42% 보건복지위 93.1% 예결위 100% 중 21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대한반영 피해기만 3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업무를 추가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서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장애인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만 있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점을 보완하여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짧은 기간 동안 장애인, 교통약자, 동물 등에 관한 입법을 주로 맡아 처리한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유정복, 62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인천생, 송림초, 선인중, 재물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그리고 같은 대학교 동대학원 정치학과 박수 육군중위 전역했고요 장남은 병역준비역입니다 재산은 7억 8,721만원이고요 1979년 대학 재학 중인 22살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고요 36살에 임명직, 김포 군수였습니다 이 관선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꼭 임명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관자란 말 되게 싫어해요 어감이 다르네요 관선 그러면 누가 들고 이렇게 꽂은 것 같은데 임명직 그러면 이렇게 임명장 주는 그림이 생각나요 그런데 관선, 꽂았다는 관선을 뜻하는 동사예요 네, 맞아요 확인시켜드려요 그게 억울했나 봐요 95년 1회 지선에서 김포가 군이었던 시절의 민선, 김포 군수 98년 김포가 드디어 씨가 됐을 때 세정치의 국민회의에 후보로 나와서 김포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데뷔는 세정치 국민회의입니다 그렇죠 17, 18, 19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14년 6회 지선 인천시장이었고요 당연히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계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했고 안행부 장관을 했고요 2007년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 비서실 실장을 했습니다 2008년에 찢겨진 명함을 가슴에 안고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진짜 찢겨진 명함을 가슴에 안고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지금은 자신이 쓴 책 두 권을 묶은 유정복 이야기 세트가 절찬이 판매 중입니다 세트까지 되네요 전집인데 전집이야 이건 출마할 때마다 또 책들을 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트 판매까지 전집은 아니군요 미래통합당 인천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인천공항 민영화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적이 있고요 2014년 셧다운제로 알려져 있는 게임산업 규제 강화법안 공동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와 못된 건 다 했네요 공약은 짜잘짜잘 깨알 돈만이 드는 지역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다 읊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남동구 을입니다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함부로 공개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손해배상금을 냈지만 굴하지 않고 콘서트를 열어서 당초 섭외했던 가수가 아무도 오지 않은 가운데 단독 콘서트를 했던 18대 국회의 뉴라이트 귀염둥이 조전혁 전 의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사회에 맡았던 사람들 중에 심연섭 씨도 있었죠 그런데 심연섭 씨는 아버지가 고심상우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삼아 그래서 상당히 우파 인물인데도 여기에 참여를 안 했죠 맞아요 이 사람을 쉽게 잡고 올라온 챔피언이 재도전합니다 쉽게 잡히긴 할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59세 남자 독자라서 육군 이병만기 옛날은 그랬습니다 보성고 한양대 신방과 남동갑의 박남춘 후보와 마찬가지로 19대 이후 3선에 도전합니다 19대는 본회의 출석률 93.68% 상임위 교문위 출석률 89.47%로 중상 20대에 와서는 본회의 98.72% 국토교통이 97.14% 초선 때보다 훨씬 개선됐습니다 대표발의법안 74개 가운데 가결법안이 10건 대한반영폐기를 포함하면 절반에 이르러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의심이 들어서 찾아보니 단어 바꾸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아주 조금이었고 기격이 있긴 있었어요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보수 의무를 지음과 동시에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 하나의 적확함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도시를 거닐다가 녹슬어서 그냥 서있는 주차타워를 본 경험들이 모두 있죠 이 법안의 취지 내용을 보는 순간 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이 유지관리를 명시하지 않으면 지어놓고 있던 사람은 쓰다가 버린다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만 나오고 여러 채의 소유 건물 가운데 상속한 사람이 각각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 실정을 고쳐 소유 정보를 현행에 맞게 빠르게 고치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유산 상속 싸움이 눈에 잘 드러나게 만들어주죠 현재 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만 구축 운영 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서 주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등의 좋은 법들이 있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이원복 62세 남자 정치인 경기 화성생이고요 재물포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연세대 행석 중앙대 문예창장과 입학 전공이라는데 입학을 전공할 수도 있나? 지금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봅니다 육군 병장 만기 예전에 한 2000몇 년쯤에 후배들이 학사 경고만 맞을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안 친한 후배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학사 경고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친한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너 이거 누가 나한테 물어보래?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다 오빠한테 물어보라 제가 학사 경고 전공이 돼 있던 거예요 입학 전공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지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본인 장난 육군 병장 만기 전역 그리고 전가가 있습니다 사기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입니다 짱이다 쿨하다 사기 이게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라는 거죠? 사기를 행했어요 네 진짜 사기였습니다 리얼 사기 재산은 4억 6,579만 원 그거에 비해서는 또 재산이 많지는 않아요? 사기 많이 안 치셨구만 실패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사기 미수지 복복 커플 유정복 후보의 고교 대학 동창입니다 아 그렇군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의 대표이사로 임명을 해서 한때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친구가 뿅 하고 꽂은 시장일 때 신한국당 한나라당 소속 재선의원을 지내고 한나라당 중앙연수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인천 남동구에 출마를 했고요 당시 민정당 강우영 후보에 패하고 낙선했습니다 이 사람도 통일민주당 출신이에요?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자당에 합류를 하고요 그렇죠 92년 제14대 총선에 민자당 공천 탈락하자 이제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매했지만 낙선 1995년 민자당에 복당합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드디어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이게 다 30대 이야기네요 그렇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새천년 민주당 이호흥 후보에 밀려 낙선합니다 2004년에 17대 총선에 낙선을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후보 이호흥 국회의원이 선거자금 수수 관련해서 의원직을 상실해서 2006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2008년에는 또 공천 탈락 불복 무소속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합니다 2012년에는 이거 되게 재미없는데 길어요 새누리당 공천 탈락 불복 국민생각 출마 낙선 내가 써놓고도 국민생각 이렇게 해서 파란만장합니다 19대 국민생각 기억나네요 국민생각 저 진짜 오랜만에 다시 생각났어요 한나라당 강세지역에 주로 후보를 많이 냈었어요 아 그래서 18대는 무소속 해보니까 안된구나 그래서 19대에서는 당을 그래도 하나 잡은 거군요 주차난의 근원적인 해결하겠다는데요 주차난의 근원적 해결은 뭐니뭐니 해도 자동차를 없애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공약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실까요 최승원 43세 정당인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 전 남동구 의원이었고 심상정 당대표의 정책특보였습니다 남동구 의원선거에 3번 도전했는데요 2016년 보궐선거에서 한 번 당선되었습니다 재산은 8800만원 스파크를 탑니다 병역은 2병 복무 만료 당시 공익이었나 봅니다 정가는 97년 2월 집시법 벌금 100 11월에 다시 집시법 화염병 등등등 해서 징역 1.5년에 집유 3년을 받습니다 공약은 거의 중앙공약입니다 재산을 좀 부풀렸네요 원래 재산은 축소해서 신고하는 건데 13년식 스파크를 누가 지금 473만원에 사준다고 13년식 그러네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부당한 거래죠 473만원에 누가 진짜 사주면 안 탔나? 아니면 엄청 딱 봤더니 실제로 그 스파크를 후보의 스파크를 봤더니 삐까뻔쩍 네 막 0103초 튜닝을 오지게 해놓은 거 아니야? 정비자가 딱 봤더니트 열어보니까 거의 뭐 광이 나고 있고 이런 엔진에서 아벤타도르하고 싸웠는데 이기구만 무소속 후보도 통합당의 그릇에서 깨진 곳에서 세워나온 후보네요 무소속 김지오 68세 남자 기업인 두원공대 건축설비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귀뚜라미 홈시스 인천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전 자유한국당 남동구 을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을 보면 탈당 후 무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전 황교안 당대표 특별 보좌역까지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덕이 모자랐나 보군요 그러게요 오래된 정치 경력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정책특보도 있습니다 재산은 44억 본인은 해병대를 나왔고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탈당 소식 말고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해남군에 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밭이 있어요 밭이 7억어치가 있어요 지지다 배추밭인가? 해남이 원래 배추밭이 엄청 넓거든요 용산에 아파트 28억은 농사지어서 마련한 거네요 배추밭 아파트 샀다 남동구 후보들 보셨고요 부평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갑 나쁜 말로 정태욱의 땅 내가 언제 결혼했냐 언제 이혼했냐 부천에 사는 유명상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결혼해서 여기 왔는데 지역의 유불리를 감안하고 나면 지난 총선 국민의당에서 가장 강한 본선 경쟁력을 보여주고도 패배한 인물은 부평갑의 문병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의 23표 차이로 졌었어요 그가 없는 이곳에 같은 대진표로 지난 경기 3위와 1위가 맞붙습니다 이성만 58세 남자 인천과 부산 민주당은 상당수가 생활했네요 동구 송림동 출생 서림초 남중 광성고 연대물리학과 학석사 행시 36회 본인 병장 만기 장남 이병대상 차남 징병검사대상 01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700 5기지선 부평의 민주당 광역시 의원 시의회 의장을 했고요 지난번 부평갑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공직선거 세 번째 출마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 부위원장도 했습니다 블로그에는 공약을 담은 소식지 자이언트 성만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네 번째 글의 제목이 자이언트 성만 8호입니다 지역 공약들이긴 하지만 1567호도 보고 싶습니다 아 2348호만 있군요 지방선거에 검사장 직선제를 넣겠다는 공약을 왜 이제야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다는 게 아니라 나올 법 했거든요 다들 검사들 눈치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법사위의 자꾸자꾸 자꾸 심사 폐지 그간 꾸준히 나온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에 대한 기준을 아주 자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30% 불출석 시 90일 이상 출석 정지 혹은 세비사감 혹은 제명 등 30% 불출석 시면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싸 하면서 90일 이상 출석 정지를 받아들일 것 같네요 집에서 자를, 의원실에서 자를 수 있어요 아니요, 집회 나가겠죠 아 그렇죠 집회에서 자도 돼요 배우자가 생명보험이 8개가 있네요 아 네, 기본이더라고요 이게 주변 지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종합해보면 지인들이 죽일까 봐? 아니, 아니 지인들 때문에 고험을 들어달라고 아, 그러주는 거지 거절을 못한 거죠 지난 지선에 그렇다고 나를 가르쳤잖아, 이 사람은 그건 맞아요 지선감은 더 많고 네 모닝커피 조심하시고요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정유섭, 65세 남자 국회의원이고 현지혁 초선 의원입니다 인천생, 인천 부평 동초 인천중 재물포고 고려대 행정학 고연전이 됐네요 연고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42억 2041만 원의 재산이 있고요 22회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청장을 지냈습니다 20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모과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조위 특별위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국회 운영위의 87.50%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위의 100% 산자위 86.0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93.33% 본회의 출석률은 90.38%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개고요 원안 가결된 법이 딱 보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 그러니까 GMO죠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과기부 농림숙산식품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추천을 한대요 의원들을 이 바이오안정성위원회에 그런데 당연직 위원회에 식약처 처장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면서 이거를 추천하고자 한다라는 뭔가 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살짝 손질 네 살짝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안은 무거워서 그냥 한번 봤더니 그랬더라고요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에게 단 26표 차로 승리를 했죠 이후 문병호 후보는 재검표 소송을 제기했고 1차 재검표에는 21표? 네 26표였는데 재검표 했을 때 23표로 줄어들었죠 네 3표가 더 의미 있는 표차죠 3표가 지난 지선 때 제가 문병호 후보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표 차로 당선된 후보가 되었습니다 당락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기록은 얻었네요 최소표 차 당선 한 표나 23표 차 이러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고등학교 반당 선거도 아니고 그렇죠 정 후보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근래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뭔데요? 30억 원 상당의 국내 소형 항공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모든 주식을 이사회에 넘겼습니다 뭐예요?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라는 데에 784만 주를 30억 원에 매입을 해서 48%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이게 주로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는 소형 항공사입니다 갑자기 화이트리스트 사태로 한일 관계가 급냉하면서 경영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 관련해서 정부가 한일 관계에 대응을 잘못해놓고 왜 지금 와서 반의 선동을 하고 있냐? 라면서 정부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한 번 핀 거죠 아 번역 내 주식 지소미아 파기에 앞장서서 비판한 것이 혹시나 사심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는 이게 있는데 30억 정도면 사심이 아니라 온 인생을 걸어두지 않나요? 절박함이죠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경제를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에 국민의 매를 들어 심판하는 선거라는데 이런 거 안 읽어줬잖아요 근데 이런 뻔한 슬로건이 너무 진심처럼 느껴져서 꼭 한번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내 주식 안 그럼 내가 매를 맞는다 30억짜리 매예요 네 21세기 내내 일진일퇴였던 부평갑과 달리 부평을의 우승자는 연전연승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를 정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62세 남자 고창생 고창초 고창중 1위고 동국대 철학과 동대 행석박 재선의 디펜딩 챔피언 부평을에서만 총선 3승 1패 병장 만기 82년 대우차 용접공으로 입사하면서 노동현장에 들어간 운동가 출신입니다 노동쟁이와 관련된 정가만 3개가 있고 그중 징역형은 모두 특별 복권됐습니다 대우그룹과 민주노총 양쪽에서 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02년 개혁국민정당의 창당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19대는 본회의 98.3% 상임위 96.9% 대표발의법안 48건 반영률 5할 4푼 1위 벌금 올리기 신공을 보여주었던 19대 면하 면한되는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20대 성적은 본회의 95.51% 국방이 63.13% 정보의 54.55% 전개특위 100% 출석만 봐도 아 여당의 원내대표구나 싶습니다 중진은 목숨 걸어야 하는 전개특위만 다 하나 왔고 딴 데는 대학 다닐 때 저만큼 출석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보다는 출석이 좋네요 네 하하 가 아니고 하하급의 성적이란 뜻입니다 35개의 대표발의법안 가운데 두 건의 가결법안 미군기지 반암부지에서 잔류성 오염물질이 나올 때 오염토양의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처럼 환경유예성을 고려하여 가해기업의 피해에게 10배 이상의 금액을 손배하게 하고 이 대상에 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집어넣는 환경보건법 일부 개정안 등 여당의 센터가 처리하면 좋아보이는 법안은 있습니다 이쯤 되는 중진이 법률도 잘 받아서 올려주는 인력을 고용하자면 보좌관이 지금보다 많아도 될 텐데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보좌관 자리에 친인척 넣고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도 여전히 답이 없네요 통합당 후보 보시죠 강창규 65세 남자 충남 공주생이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이수를 했고요 인천전문대 경영학과 인천대 컴퓨터공학과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입니다 만학도지요 본인은 보충력으로 장기대기 소집 면제 장차남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8억 3,231만 원 대신철강 대표이사하고 여기는 폐차 관련 사업체더라고요 제인천 충남 도민의 부회장 민선 3사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연이은 인천시의원 당선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지만 탈락합니다 그리고 불복을 해요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제6번으로 하는데도 6번 그때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낙선을 합니다 제20대 새누리당 후보로 부평구 을 선거구에 출마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합니다 1999년에는 대신철강 강철규 사장이 부루이웃돕기로 쌀과 성금을 전달하는 훈훈한 미담 기사가 있고요 2006년 10월 29일 일요일 12시 정오 라마다 송도호텔 2층 르누아르 호텔에서 장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14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대신철강이 무려 1년 만에 법정관리 조기졸업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기사가 없군요 공병부대 이전부지에 몰래 원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를 대형 쇼핑문화 복합편의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꼭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몰래 들여올걸 지역상인들하고 충돌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상인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거든요 존재감과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후본데 어떻게 공천됐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려 결혼식 같은 거로나 알아내죠 인천의 정의당은 지금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의지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 후보들 보시죠 김응호 47세 남자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걸 직업에 적었습니다 그럼요 서산생 성현초 성현중 서령고 인천대학교 기계공학과 제적 제적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95년 인천대 총학생회장이었다는 거죠 현재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운동을 합니다 97년 시위하다 쌓는 정가 종류 9개를 한 번에 받습니다 아 다 모았다 네 징역 4년 실제로 살았네요 아이고 2011년에는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병역은 수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그렇습니다 공직선거 경력은 국회의원 한 번 인천시장 한 번 국회의원 나갔다가 낙선 인천시장에 나갔다가 낙선 그리고 재산은 9천만원입니다 지역공약으로는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이른바 먹티방지법 제정과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그 외에 트램 랜드마크 등 뭘 짓겠다는 공약도 역시 많고요 정의당 중앙공약과 가까운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공약을 인천에 맞게 약간씩 연계를 해놓았네요 좋습니다 민중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임 동수 57세 남자 한국GM 노동자입니다 서울대 사범대 지구과학 교육과 중퇴 전 한국GM 노동기업 교육위원장이었고요 현재는 인천 비정규노동센터의 대표입니다 재산은 2억 4천 다른 차를 탈 리가 없죠 올란도 스파크 아 그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GM차냐 아니냐 그렇죠 한국GM 노동자인데 막 재규아 막 이러면은 그럼 역적이죠 이상하잖아요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3급 현역 이병 대상자입니다 정가는 92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03년 업무방해 폭처 벌금 200입니다 공약은 민중당 중앙공약과 한국GM과 관련해서 GM홀딩스 채무 3조원 전액 탕감 산업은행의 GM 전략 지분 51% 확대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장기 법정 관리 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계양으로 갑시다 광고를 듣고 왔어요 XSFM입니다 이봐 이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암 꺼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 할 줄은 진짜야 그런 게 있는 줄 나는 몰랐다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별의 통보를 하는 거야 가지마 이제부터 잘할게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정말이죠 이젠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20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인천 시간입니다 개냥구로 왔습니다 인천 광역시 개양구 갑 19대 모두 국민의당 몫이었던 개양은 20대의 민주당이 다 가져왔습니다 20대의 국민의당이 왜 이번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존재인가 어떤 지역에서는 진보표를 어떤 지역에서는 보수표를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표를 떼간 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갑, 을 모두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유동수, 58세, 남자, 공인회계사, 부완생, 부완초, 삼남중, 전라고, 연대, 경영학과, 유동수 세무회계의 대표 지금은 이곳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인물들은 웬만하면 여차저차해서 송영길 전 시장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민선 5기 인천시장 인수위에 참여했고요 송영길 시장 재임기관에 인천도시공사 감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인천시의 주택보급 정책이었던 누구나 집 정책의 기획 수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법도 자기들 것 벤치마킹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국회에는 본회의 100% 상임위 95.43% 잘 출석했습니다 78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가결은 3건 타인의 투자나 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갖다 쓰는 부정경쟁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넣는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하나 하이퍼링크 수리법 하나 법제목을 한자에서 한글로 보치는 법 하나가 가결이고요 그 외에는 부정청탁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눈에 띄지만 처리된 건 아닙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이중재 56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서대전 초 대전 중앙중 대전고 고려대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육군 중위 전역 장남 해군 병장 만기 재산은 38억 368만원 경력은 전 인천 부산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였고요 그리고 주 제나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이었습니다 개항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의적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개항 국민의 마음은 훔치고 되겠다는 건지 로비누드가 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적은 훔쳐서 누군가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재산인 38억은 그동안 누구 마음을 훔쳐서 모은 거죠? 사모님? 사모님 역시 유능하셔 OBS 후보 소개 방송에서 대한민국은 벌거벗은 임금님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상태라는 것인데 그 짧은 인터뷰 시간에 동화 설명을 너무 길게 합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 서양 전래동화에 많이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의적도 아니고 벌거벗은 임금님도 그렇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면 그만큼 투명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혼자만 지금 청와대가 자자찬하고 있다는 건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아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본 철학이 옛날에는 거기까지 비유하는 게 무리라고들 말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게 꼭 보수 후보들이 대통령을 임금님 취급합니다 나쁘게 말하든 좋게 말하든 국회의원이 되어서 중앙정부에 계양갑 지역 지하철 신설을 요청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요 교통편의는 인권에 해당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다 뾰하게 중앙공약 같은데 알고 보면 그냥 지역공약이고 인권공약 같은데 그냥 교통공약이기도 하고요 포장을 잘했네 말을 잘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랍의 길 뭐 이런 것 같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예산 내놔 교통은 인권이기 때문에 아랍의 길 좋아요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김수임 61세 여자 의사 부산 사상구생 중앙여고 부산대 의학과 졸업 현재 효성재활요양병원의 장이며 서울시 라켓볼연합회 회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양병원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돈이 되게 많아요 다른 사업보다 상당히 많이 벌어들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의당 후보 중에 안 그런 후보도 있었어요 전에는 경실련에 있었고요 한국 여성의 전화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재산은 75억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공약은 없네요 네 공약은 없고 지금 그 저희가 지금 전국을 돌아서 수도권으로 왔잖아요 그동안 본 후보들 중에 차값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베엔베 X6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스터는 딸이랑 공동명이에요 그렇죠 딸 차죠 그렇고요 요양원이 요양병원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의 재산 목록을 제가 쭉 봤을 때 느끼는 건 요양병원과 관련된 관리법이 거의 없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개인의 양심에 맡겨놓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큰일 나고 있죠 계양을로 가겠습니다 계양을은 1,2당의 대진이 지난 총선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58세 남자 광주대동구 연대경영학과 방통대중문과 4선의원이자 지지난번 인천광역시장 김영춘과 함께 연대 총학생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바꾼 인물 바뀐 제도로 선출된 초대 직선 연대 총학생회장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장남 병장 만기 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구속되어 이듬해 풀려나고 대우차 르만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용접을 하면서 노동 현장으로 갑니다 택시기사도 오래 했습니다 택시노조연맹 인천시 사무국장 노동운동하다 말고 사시합격 사시36회 민변으로 가서 택시노련 고문 변호사 98년 새정치 국민의히로 입당 첫 선거에서 계양 강화 갑에 출마했는데 한나라당 안상수 미래의 빅뎁트에게 밀립니다 이때부터 안상수와는 매우 오랫동안 카운터 파트너가 되죠 계양 혹은 인천광역시로 8번 출마 6승 2패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하나 386 대표주자답게 노동친화적 입법기록이 많지만 동시에 한미 FTA 당시 여당 중진으로 FTA 사수의 최전선에 섰던 두 얼굴이 모두 크게 남아있습니다 4선 회원의 성적표를 봅시다 본회의 80.13% 외통이 82.46% 하 35개의 대표벌이 법안 가운데 수정가결 2건 대한반영폐기도 2건 법령과 명령을 위반하는 외국 교육기관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마감제에 불이 잘 안 붙는 재료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마감제 교체 시 일부 비용을 보전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기업 집단의 공익법인도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공개하고 안 지키면 가산세를 두 배로 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등입니다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윤형선 59세 남자 충남 보령생이고요 계양 소편안 내과 대표원장입니다 경동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고요 정가는 우리 대세노동자들이 절대 저지를 수 없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91년에 100만원 때려 맞았습니다 병역은 육군 중위 만기였고요 재산은 57억 4382만원 경력은 전 인천광역시 의사의 회장 그리고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습니다 현 계양 속편안 내과 대표원장이라는데 57억 있으면 저도 속이 편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편하다 내 속 편안 타이틀롤은 계양 주치의 윤형선 귀찮은지 블로그 대문은 그냥 빨간 잠바 이게 핑크색으로 바뀌면서 무소속 후보들이 빨간 잠바를 그냥 입는 경우도 있고 통합당 후보들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빨간 잠바 그냥 입는 경우도 있고 햇빛 나는데 올해 입으면 분홍색 되겠지 뭐 후보의 동정이 매일 업데이트는 되고 있습니다 3월 1일 오늘의 윤형선 다이소 3.1절 계양산 제목이 정말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이 포스팅이 있어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아 3.1절에 다이소 가지 말자 뭐 이런 건가 했는데 정말 다이소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한국의 다이소는 완전히 경영불가겠다고 하죠 그렇긴 했죠 다이소에서 인사한다는 일정인 거잖아요 동네 다이소가 약속장판한 랜드마크가 돼서 아 그렇군요 아 성산업이라고 그러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계양군은 수려한 아라뱃길과 500만 명이 찾는 계양산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라뱃길 사업은 여러모로 우당탕탕 사업이었죠 아 이거 좀 더 빨리 나왔으면 많이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우당탕탕 산업 사업 그래도 근래 관광객이 늘어나긴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많이 씁시다 네 근데 코로나19로 현재는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4년도 지선에만 해도 아라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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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당에서 다 노래를 불렀는데 못 쓸 줄 알았다는 말은 좀 너무 비겁한 것 같고 못 쓸 것 같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민중당의 이번 공천코드에 대해서 말이죠 민중당 후보입니다 고혜경 52세 여자 직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전 학비노조 3,4기 수석 부위원장이었고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입니다 학력은 미기제했습니다 재산은 1억 정도고요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에 땅이 좀 있습니다 정가는 2013년 집시법 벌금 100, 2018년 민중당 비례대표로 낙선한 바가 있고요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사실상 완벽하게 중앙당 통제가 가능한 공천시스템이라 그런지 몰라도 민중당은 공천으로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늘 그랬어요? 네 네 계양구까지 돌았습니다 이제 서구가 남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갑 20대부터 강화군과 떨어지면서 보수색이 엄청나게 옅어진 서구갑과 을지역구입니다 서갑은 새누리당이 승리했었고 양당대진 동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59세 남자 인천대 정액과 학석사 동국대 국제정치학 박사 인천대 총학생회장 86년 소요로 징역 1년 집유 2년 민주화운동이죠 본인 병장반기 장남 이병대상 17대에 당선된 뒤 열린우리 통합민주 민주통합 더불어민주 강화 포함 서구에서 다섯번째 도전 이학재 후보와 네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북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포스트, 카카오채널, 네이버TV까지 가공할 온라인 홍보 우와 무려 4년된 플리커도 있는데 좋아요도 덧글도 없습니다 일단 만들어놓고 보는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길에서 만나는 주민 여러분 물어봐 주십시오 대한체육회 부회장일 때 이기응 대한체육회장 국감 안내 보내고 뭐 했냐고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본인 장란 육군병장 만기저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을 해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95년에 받았습니다 비선거권을 비교적 일찍 잃었었군요 현명하다 그렇죠 세팔할 때 세팔한 젊음 때 기회가 많이 남았다 청라지구에는 에메랄드로라는 주소가 있어요 우와 재산은 46억 4520만원입니다 1995년 제1회 인천서구의회 의원이었고요 제3,4회 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07년에 구청장직을 중도사태해서 18대 한나라당 후보로 서구 강화군 가베 선거구에 출마를 했고요 그 당시에 통합민주당 김교흥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됩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이고 탈박계 인사로 분류가 되고 바른정당 유승민계로 분류되었던 후보입니다 떨박이군요 상임 출석률은 교육위의 95.45% 예결위의 90.91% 본회의 출석률은 91.67%고요 대표 발의 법안은 총 41개입니다 수정가결 법안을 한번 보면요 장기공공인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을 보게 되면 현행법은 노후된 장기공공인대주택의 수선유지 사업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되나 봐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충분한 공사기간과 예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중요하고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권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19일간 단식을 했는데요 그리고 몸무게가 11kg이나 빠졌대요 이 단식기간이 20대 국회의 최장 단식기간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20대 국회에서 워낙 단식들이 짧았으니까요 그렇죠 문 닫고 혼자 하질 않나 간호적 단식 그렇죠 디메이처와 함께 하세요 보좌관들이 속을 굉장히 많이 썩인 후보입니다 보좌관이 면허 취소가 돼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다음에 근데 그 차량을 수행하다가 그게 딱 걸렸습니다 면허 취소됐는데 그냥 계속 운전시켰어요? 네 근데 그게 직업상 급하게 필요하면 다시 면허를 잠깐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해명은 그렇습니다 필요하긴 하죠 수행을 해야 되니까 2016년에는 이학재 후보의 보좌관이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카페 댓글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요 아플 근래에는 현수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청라동 대형마트 롯데마트인가 봐요 여기 대형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 선거판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4선 김교훈 후보여서 네 번째 싸움이기 때문에 온갖 싸움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부담스러운 네 쟁점은 루인시티 이청사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청라는 루인시티부터 해서 이름이 좀 요사스러워요 네 요사 이청사에는 어떤 기관을 넣고 빼느냐라고 두 후보 측이 설전을 펼치고 있지만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외부 사람들은 그게 그걸로 보이긴 합니다 루안시티는 앞으로도 몇 년 걸릴 거예요 네 사선 도전 현역 국회의원 이어서인지 더더더더더 지역개발 공약만 질비합니다 엄마표 쑥개떡이 참 맛있다면서 페이스북 포스팅에 올려보이는데 저도 진짜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끝입니다 좋아요 정의당 후보입니다 김중삼 52세 남자 정당인 이나대 정액가를 졸업했습니다 처음 신상전 대선호부 선대본부장이었고요 현재는 정의당 인천시당 서고지역이 공동위원장입니다 재산은 1억 6천 병역은 상병 복무 만료 정가는 2003년에 음주운전 벌금 100입니다 간만에 보는 음주운전 그러게요 한동안 안 나왔다 여기에 주종을 써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위스키 폭탄주 소주 100% 저희의 방송을 위해서 주종을 써주시는 건 어떨지 혹은 주종 모르겠으면 적발 장소라도 그렇죠 하긴 경찰이 주종을 어떻게 물어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취소될 때 가서 진술해야 될 때가 있긴 있는데요 그렇죠 막걸리 한 잔 먹었어요 먹으면서 다 원래 부르게 돼 있죠 공약 중에 지역공약과 중앙공약 그리고 대학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력차별 철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김용섭 40세 남자 서울 살다가 결혼해서 용인의 전서집을 얻었으나 전세가 올라 청나로 이사왔다고 합니다 우와 솔직하다 주식회사 함께하는 시소 대표입니다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업 내용은 여객 서비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트렌짓이라고 밴으로 셔틀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2014년부터 출근길을 서비스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역에 버스 노선과 마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작은 책방도 하나 오픈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외국에 인구 많은 시골 이런 데에서 많이 쓰이는 사업인데 네 재산은 5,600 대출이 넘나도 많습니다 대출 짱 많아요 네 병약은 병장 만기 공약은 일단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공약으로 최소한 1년 이내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철도가 뚫리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셔틀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 사업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서 해본 지식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어느 정당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자기 사업이 없지 않는지는 계속 감시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경력에 보면 한국 컴패션 대표 비서라고 나오는데 종교나 활동 내역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모금기획팀장 등등 인천의 마지막 지역구 서구 을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을 연수구 내리 5선에 빛나는 수도권 친박의 좌장 황우여 aka 황우우려 전 의원이 이곳으로 지역구를 처음 옮긴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그는 정치권 퇴결 상태입니다 황우여를 잡은 여당 의원이 그대로 올라왔고 바른미래단계 인사가 보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58세 남자 전북기공 경희대 치의예과 서울대 치의예아 대학원 석사 박수 미문화원 점검 옹성 사건 85년 이후 학생운동의 대명사처럼 여겨진 산민투라고 있었습니다 경희대 산민투 위원장 의무사관 후보생이었지만 제적당했고 본인 수용으로 인한 소집면제 민주화운동 유공자입니다 장남 강화군청에서 공익근무 소집해제 차남 육군병장 만기 송영길 시장 때 인천시 정무부 시장도 했습니다 치과의사 보시다시피 계속 치과의사는 아니고 정치인 유닛입니다 서구 강화군 을에서 민주여루 민주통합 세정연으로 재보선 포함 4번 출마에 4패한 뒤에 1승 검단에 처음 생긴 치과병원 신동근 치과를 만들었습니다 20대 성적 본회의 98.72% 상임위인 문광희의 특이 3개 모두 100% 상 82개의 대표 벌이 법안 가운데 가결은 8건 원한 가결률이 꽤 높은데 이유는 자격증 부정취득이나 대여행위를 금지하는 법 연구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각종 근거 규정들을 동일하게 넣은 법 이 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하이퍼링크군요 근거 마련해주기 A자격증 부정취득이나 대여행위를 금지하는 법 B자격증 부정취급이나 대여행위를 금지하는 법 A연구조사 공표에 대한 근거 규정들을 넣은 법 하다보면 잘할 수 있는 학력고사형이죠 빽빽이형 계속 모의고사 보고 똑같은 거 풀고 하이퍼링크 일괄고치기 법 같은 거 연구해 주십시오 국회 연구위원 여러분 문화예술 공적이 있는 성범죄 가해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공립교직원과 차별없는 재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정도가 괜찮습니다 전자는 어떤 영화감독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후자는 세월호가 떠오르네요 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박종진 52세 남자 광주광역시생이고요 봉천초 용산중 영락고 고려대학고 영어영문학과주로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육군 일병 복무 중입니다 보내셨네요 이번에는 일병은 어떤 상태예요? 그냥 그냥 힘든 상태예요? 네 힘든 상태요 일병은 네 지금 이제 군대가 뭔지 알았고 원래 이등병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어리버리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희망을 슬슬 가지는 거죠 헛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리고 좋아하는 간식과 좋아하는 자는 포지션 등등이 생길 때예요 요즘 군인들 외박 다 못 나오잖아요 외박 휴가 다 금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니까 힘내십시오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디터가 들려준 아하는 보수 종편의 패널이라는 뜻을 말하는 감탄사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는 감탄사 인지도 많았죠 재산도 14억 5,035만 원이고요 아하 네 경력은 채널A 메인 앵커였고요 TV조선 진행을 했었고요 MBN 기자였고요 바른미래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이었고 두루두루 같네요 현재의 소속은 라인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아 기획사가 있었군요 있더라고요 여기 엄청 찾아 봤더니 김구라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아하 근데 무슨 무슨 라인 엔터테인먼트가 많아서 되게 찾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연예인급이죠 MBN에서 기자 겸 앵커로 일을 하다가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었고요 이때가 33세로 최연소였다고 하더라고요 MBN에서 국제부장까지 승진 그리고 종편이 탄생하자 채널A로 이직 경제부장 겸 앵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장 박종진의 쾌도 낱말을 진행을 하죠 여러분이 밥을 먹으러 가면 높은 흥률을 이걸 보죠 이 프로에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입으로 일며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폭로하는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모두가 망하고 혼자만 상을 탔죠 이걸로 이거는 우리 덕질인의 제보로 하태경 의원의 권유로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2019년 1월 4일 본업인 방송언론위로 복귀를 선언하면서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합니다 핑계지 뭐 게다가 또 바른미래당에 있었을 때 출마를 했었을 때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서 등이 터졌어요 서초에서 송파 그래서 지금 피해왔습니다 4남매의 아빠인 것도 내세우고 있는데요 가족예능 출연 경력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따른 서구을 주민의 고통이 크다면서 어느 국회의원도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 마당에 버리도록 하는 폐기물 촉진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공약이 있습니다 마트 시시코너에서 볼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못 막습니다 후보님 그러게요 지금 그거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에 가면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다 얼굴은 보여야 되니까 그걸 다 쓰고 있어요 특히 박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중요하니까요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이번에 선거활동 끝낸 다음에 다들 검사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계속 돌아다니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 모두요 됐나요? 네 인천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후보입니다 무소속 무소속 이행숙 57세 한국미래정책연구원 대표 이나대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인천서구을 위원장이었으니까 거기서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했네요 박종진이 와서 또 누가 삐져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재산은 4억 20대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나왔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공약은 대학유치 정시 확대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이 방송이 저희가 업로드되는 날 인천서구을 주민 중에 500분은 이행숙 후보와 박종진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경선을 거쳐서 단일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죠 여론조사를 거쳐서 지금쯤이면 보수 후보가 한 사람으로 압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타이밍에는요 그럼 그냥 경선을 해도 됐네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막상 나와서 무소속 출마를 하니까 또 합의를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서구울은 그런 상태고요 인천을 돌았습니다 40명을 다 끝냈군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놈아 일정은 마무리 단계고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요 만약에 이제 우리 방송을 반드시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냥 시금을 전피하시고 방송만 들으세요 진짜 너무 넓어 경기 지역구는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현명한 집콕 생활의 동반자 아이스케어 폴더매트 그렇죠 아이스케어 폴더매트와 함께 그것은 아이스케어 특별기획 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 만약에 내일 하루에 업데이트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서버가 싫어해서 어떻게든 할게요 경기도 시간에 이게 지금 업로드 오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이 언제요? 뭐야 뭐지? 아 그건 다 정리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는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경기도 한꺼번에 올라가요? 16죠 지난 20대 총선에는 그 서버가 거부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은 둘로 잘랐거든요 네 둘로 잘랐죠 이번에는 저희가 만약에 3시 5분쯤 올라온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거부하나 안하나 둘로 잘랐는데 4시간 4시간 아니었나요? 5시간 5시간 기억 안 나요? 네 경기도 시간에 까먹어야 산다 기억하면 못한다 나 기억해 합쳐서 경기 서울은 다 9시간씩이었어 방금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 농축산인이 웃으면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예정대로라면 내일 경기도 모레 서울특별시 그리고 마지막 날 비례대표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비례에서 난 죽었다 지킬지는 두고 봅시다 내일 이 시간에 뵙긴 뵙죠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